2023년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장덕리 시골집 바오세미농원 오늘의 모습입니다. 창중나무수는 쭉 올라갔고 줄타고 올라가는 인동초꽃은 예쁘게 피었고 오이는 쑥쑥쑥쑥 자라고 오이 모종 심어놓은 건 쑥쑥쑥쑥 자라고 아사키 고추 20개 심어놓은 것도 쑥쑥 잘 자라고 가지랑 도마도 심어놓은 것도 쑥쑥 잘 자라고 옆에 텃밭에 야생아꽃서부터 무늬 맹문동서부터 잘 살아나고 더덕은 줄타고 쑥쑥쑥쑥 잘 올라가고 이렇게 더덕은 줄타고 쑥쑥쑥 잘 올라가고 이게 다 더덕이고요. 그리고 한박 자갯꽃은 너무나 예쁘게 피어있고 이게 겹자갯인데요.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하얀 으아리꽃은 넝클루다가 완전 한상적인 천상의 하원이로 만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서부터 벌써 방꽃은 피기 시작했고요. 어 클레마티스 꽃서부터 와 예쁘다 이렇게 해서 텃밭농사 그리고 이쪽으로 왜 가느냐 하면 작약 한박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었는데 이제는 꽃이 지면서 시르다가 엉글어갑니다. 이게 묵단이 아닌 작약 한박 씨앗이라 합니다.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심어놓은 야채 채소들은 쌈채수들은 이렇게나 쑥쑥쑥쑥 잘 크고 있답니다. 요거는 상추고 꽃상추서부터 그리고 요거는 쑥갓이고 쑥갓은 위에 쑥쑥 잘라서 먹으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명이나물서부터 쫙 켜갖고 블루리베리도 점점점점 커지면서 바우스미농원 오늘의 2023년 5월 19일 오늘 날짜에 이렇게 인증사 찍었습니다. 돼지꽃이 요즘은 한창이고 섬추롬꽃이 요즘은 한창이랍니다. 돼지꽃이 하얀색이로다가 완전 천국을 이뤘답니다. 영상 끝! 3분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어 종이 디기달리스 꽃도 피기 시작했네요. 요것은 디기달리스 꽃이랍니다. 영상 끝! 출발 2분 영상 끝! 아멘